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서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성태는 이재명을 만나서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준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돈이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온 가족이 다 수사를 받거나 또는 구속되는 등 가족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빨리 들어가서 검찰 수사를 받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와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팔의 압박 때문이다. KBS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된 뒤에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실도를 밝히고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도를 밝히고. 가족들이 어렵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고 친동생은 지금 부회장입니다. 김모 부회장. 쌍방울의 부회장이고 여동생 남편 김모 자금본부장은 태국 파타야 감옥에 가 있고 사촌형인 양성길 현 회장은 저랑 같이 구속돼서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 중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에 피해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배임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 저는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무렵에 김영철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단돈과 심량의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고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돈을 10원도 준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개인 돈을 준 거니까 제 돈 날린 거지 회사 돈 날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고 누구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 인사에게 돈을 건네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렇게 남북관계 좋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상황을 잘 못 읽고 있다. 문재인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또는 저자세로 나가서 어쨌든 김정은과 대화하면서 또 김정은과 트럼프와 대화시키려고 한 그 잠깐 상황이지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적화의 야외기나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잠깐적이고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확 달라질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 그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상황,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개인 돈을 줬다고 해도 왜곡한 거래법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처벌받아야죠. 라고 하면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만한 이유도 없는 데다가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또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 이거 또한 이재명도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다. 김승태라는 분이 얼굴을 본 적도 없다. 쌍마을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 말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짜지 않았을까. 만약에 만났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게 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그래서 대충 입을 맞추고 들어온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달에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해서 8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 10일에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데 이후에 검찰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 쪽의 구속 영장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현재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 공료 그리고 증거인멸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의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에 있던 2018년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입료로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체 20억 원을 줬다는 게 의혹의 요지입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전화 녹취룡 등을 통해서 제보를 했던 사람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을 포함해서 그때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를 했던 사람 그 제보를 했던 사람은 나중에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지금 이재명 관련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태국으로 갔는데 그 점이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태협이 연결되어 있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와 연결되어 있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LMS 말안장도 선물했고 김정은으로부터 편지도 받았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북한에 돈도 많이 줬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또 KH 배상윤 회장이다 해서 지금 이재명 수사와 연결해서 또 사람을 엮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줄줄이 고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도 지금 이재명과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업할 때 결정적으로 이재명 측의 인사인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에 휘토류를 들여온다든지 북한의 나노스라는 회사 자신의 계열사 나노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한의 대북 사업을 하면서 6개, 7개의 MOU를 체결했다. 이걸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3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그 당시에 전환사체를 발행해가지고 1,550억 원을 벌인 걸로 이렇게 또 전해지고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큰 변동이 있는데 이재명을 모른다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를 해보면 김성태의 주장과 상당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도 규명될 것 같고 그리고 김성태가 한 차례 검찰의 이재명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봐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협상이 들어왔다 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이재명도 바짝 쫄어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김성태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성태가 어떤 진술을 할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